에이 봉사하고 와 우린 도구하고자 가자 봉사하고 와 떡바로 갈아 오늘은 밖에 못 나가 봄이 집에서 놀고 있어 자 오늘은 댓글을 칠해볼까 아 저기 있는거 다 빼야되네 아 힘들어 일단 얘네가 문제네 아 이 풀들 풀 제거하고 여기 한번 싹 쓸고 아 이 풀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쓸어보자 가 아 아 아 좋아 시작해보자 내가 또 할 줄 알았다 어휴 잘하네 어휴 잘하네 소림사에서 어우 야 장기춤 아 아 오 오 오 오 설사색이 나오고 있어 아 이건 진짜 일주일 설사했을때 노로바이러스 이제 발라보자 근데 이거를 바르면은 이거 똥색되지 똥색되는거잖아 그치 안 되겠네 다리 한번 칠해봐 검색 broad 아 노노노노 안되겠다 이거 치우자 노노해 이거 완전 들었어야겠다 이거 완전 들었어야겠다 여기다 놓고 여기 틀어놓고 끄자 저 끝에서부터 매일 주인공 두분 두분 떨리는 내가 힘이 남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냄새 냄새 아 힘들어 죄송했다 이제 내년 봄에 바르면 되는 거지? 겨울에 한 번씩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들리느냐면요? 바로 한두 번 들여야 되는데 아일날에? 힘들다 오늘 저녁 뭐 먹냐? 표고 엄청 커 표고 벗어낸 꽃들 꽃 폈다 꽃 폈어 이제 다 따야겠네 오늘은 펴고 먹어야겠다 뒤에까지 여기도 많이 넣었어 우와 진짜 멋있다 이게 우리 집에서 자른 거라니 오늘은 표고다 표고로 뭐하지? 먹을까? 그럼 오늘은 볶아먹자 일단 따놓자 우와 분홍 표고 보자다 표고 보자 뒷면 봐 진짜 깨끗해 오 이거 오 이거 약간 착시현상 온다 누가 키운 거야 네가 키운 거지 네가 맨날 두드려줬잖아 이렇게 잘 두드려줘야지 애들이 오 환공평증 오 움직인다 오 이거 이상해 진짜 시간 또 10시 30분 그래 우acey 아 이사장 오늘 몇시에 끝나? 5 av 5시? 아마 어? 그렇네? 다 수확해? 응, 꽤 많네 뭐야, 자녀 앞에 딱 와, 다 품진 거 진짜 이쁘다 이제 다 품졌다 응 경미야, 오늘 늦는데 늦는데? 어, 그냥 우리끼리 먼저 먹어야 될 거 같아 얘 소고기 사오기 싫어하고 꼼수부리구만 어쩔 수 없이 얼려놨던 돼지고기로 볶아먹자 밥 먹자, 밥 먹고 일하자 밥 먹고 일하자 먹... 오, 옳지 아, 우리가 키운 버섯을 먹다니 고추 고추 마늘 파 고춧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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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단간장 단간장? 음, 단간장? 약간, 단맛이 많아, 단맛이 많아 3분 3분? 야... 잘한다! 먹으러! 먹겠습니다 고기랑 버섯을 같이 해서 표고향 확 나? 표고가 더 고기 식감이야 어? 진짜? 얘보다 더 고기야? 항정보다? 쫄깃쫄깃해 아까 가위도 잘 안 들더라 너무 쫄깃해서 진짜 맛있다 표고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부추 많이 먹으면 어떡해 밸런스를 맞춰야지 너무 맛있어 완전 아삭아삭하지 응 최고! 최고! 어우 몸 너무 좋다 어우 따뜻하네 음 음 음 음 캣 맛있어 뭐야 캣 맛있어? 응 와 캣 맛있어 아우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그렇지 고기보다 더 고기 식감이지 음 음 다르다 갈매기살 식감이야 이게 안 퍼져 음 살이 다 살아있고 고기보다 더 많이 씹어야 돼 음 씹을 때마다 향 난다 너무 맛있다 대박 우리가 표고를 키워 먹을 줄이야 음 음 소고기 안 볶아도 돼 응 음 누나 항정이랑 잘 어울리네 그니까 항정이랑 딱 잘 어울린다 응 음 음 음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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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게 밥 하나 더 먹어볼까 응 이거 밥이랑 먹어야겠는데 밥이랑 딱 가져왔어 야 밥이랑 먹자 고기 얹어 아 응 하 고추 하나 하 하 밥이랑 맞지 응 밥이랑 먹어야지 아 아 너무 맛있어 간이 딱 맞아 음 완전 덮밥을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래 덮밥 덮밥 먹자 덮밥 소스에 뭔가 우아악 해서 음 짱이지 음 와 밥이랑 먹어야겠어 음 밥이랑 진짜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이거 팔면 맛집이야 응 항정표구 덮밥 우와 찬성으로 섞이니까 딱이다 먹겠습니다 권영아 우리 집밥 먹는다 집밥 먹는다 연놈들 집밥 먹는다 돈이 없어서 집밥 먹는다 키움표구로 겨우 기운 표고랑 항정 밖에 못먹네 아 reservation 오 고추장어치랑 고추가시아 음 고추장어치 술을 가져다보니 고추마리 구조 다같은 김 고추장어치 고추장어치 아이고 고추장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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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